여기 맛있어? 맛있었어? 추루 먹으니까 남채가 돼 다른 낙이들 있으면 이 방 찌푸가 나가 홈까지 어휴, 그래들이 가고 그래들이 가고 너무 잘해요 맛있어 우리 혼자 있으면 좋아하지 다른 낙이들 있으면 질투가 나가고 먹고 꼭 합히고 어휴, 애기들 크나? 애기 많이 크나? 어휴, 애기 언제 데리고 나올 건데 어휴, 애기 언제 데리고 나올 건데 어휴, 애기 안 데리고 아휴, 애기 안 데리고 아휴, 애기 안 데리고 애기 안 데리고 어버협을 잘 못 먹고 애기 안 데리고 애기 안 데리고 대단하게 먹으라고 이쪽으로 물을 나누니까 당당히 이래 잘 먹더라구요 한참 먹네 물 맛있어? 먹어 먹겠니? 맛있어? 여기는 집에서 물을 안 갖다 놓으면 그 부분에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물기를 꼿꼿에 쪼여야 잘 먹었네요 잘 먹었어? 오늘 애기 생활하고 이만하나요? 애기가 좀 더 옮겨오지 한 번까지 한 번에 오해 애들이 주는 곳에 산책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